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34장 말씀입니다. 서쪽 경기는 대해가 경기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기니라. 북쪽 경기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루산까지 그어라. 호루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수단세에 이르고 그 경기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애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기니라. 너희의 동쪽 경기는 하살애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기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기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기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집아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가차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열이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누네 아들 여호수하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요. 시무원 지파에서는 안미우세의 아들 스무일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유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문하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세의 아들 한예일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블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안미우세의 아들 부다에이린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한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차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4장에는 로우뱅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요단강 서쪽에서 분별받을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서편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지병이 명확하게 나와서 그 사방 경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명확히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남쪽 경계로는 사해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지면을 이루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그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에 거쳐서 하살엔안에 지르는 산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동쪽으로는 하살엔안에서부터 염의 끝까지, 사이 끝까지 해서 요단강을 끼고서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 직사각형 모양의 땅입니다. 남북으로는 한 250km 정도 되고 동서로는 한 100km 정도 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 정도 되는 땅의 크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명확한 지면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을 지키실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명확히 하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 그 지명을 말씀하시고 또 그 경계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이렇게 아주 실감 나게 와닿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여전히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요단강과 비교해서 지금 그들이 나아갈 땅은 척박해 보이고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초원이 있고 또 풍부한 곡식을 먹일 만한 물과 초원이 있는 땅으로 더 좋은 땅으로 보였고 지금 가야의 땅은 그렇지 않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상이 살았던 애굽 땅과 비교해서도 그 땅은 척박하고 또 많은 것을 거두기에는 좋지 않은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다시 말해서 애굽 땅은 물이 풍성하고 언제라도 곡물을 재배하고 또 가꾸기에는 모든 것이 다 풍경으로 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주하게 될 땅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될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척박가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가지 덧붙여 그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22절에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땅은 객관적으로 봐서는 척박하고 또 물도 풍요롭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땅이지만 항상 여호와의 눈이 함께 있는 땅 다시 말해 하나님이 늘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땅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땅은 객관적으로는 좋은 땅은 아니지만 그 땅이 좋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이니 그 땅이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고 나쁘고를 기준 삼는 것이 객관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곳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평소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 좋은 곳에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얘들아 오늘 휴가인데 어딜 가고 싶니?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을 기대를 했는데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아빠, 아빠와 함께 목욕탕에 가고 싶어요. 아빠, 아빠와 함께 오늘 집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대답이 너무 저의 예상과는 달리 아무것도 아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몇 번을 질문해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의 대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어떤 좋은 곳에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라 그저 아빠와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내게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이것이 내게 누려졌을 때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다 라고 여겨질 때가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때에도 늘 우리의 손붙잡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항상 열려지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어떤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열려지게 되길 바라고 또 오늘 우리가 건의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땅의 사방경계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땅이 단번에 그들에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난한 사방 지경이라. 여기서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때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한 번 들어가는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허락해 주셨지만 그 땅의 모든 족속과 악한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한 수고와 애쓰음과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고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애쓰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서쪽 접경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으로 그들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33장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호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55절과 56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모든 백성들, 또 이방 민족들, 또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깨끗하게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보면 일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미 가난한 땅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이 온전한 순종함과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경이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또 우상신을 꺾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 가운데 그들이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다 허락해 주셨지만 그 땅을 온전히 다 성취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허락하신 경계는 요단 석편 가난한 땅이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경계는 어떠한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땅, 요단 석편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거룩깐 땅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어주셨습니다. 이 땅 온 땅을 가난한 땅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이 있는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온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놀라운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작게는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지일 것이고 또한 넓게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향한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닿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열망과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한 땅을 아홉지파 반에게 주시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특정 지역을 그들이 선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제비뽑기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하래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지파가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이스라엘, 가난, 서편 모든 땅은 다 중요한 것이기에 아홉지파 반이 자신들에게 허락한 그 땅 가운데 모든 우상을 다 몰아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귀하고 덜 귀한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 사역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은 더 중요한 일, 더 좋은 직책이 있다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하고 또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자리 교회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리에 그 자리를 맡은 사람은 마음이 언짢아하고 또 우울해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사역이 맡겨졌느냐가 내 능력을 인정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 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내게는 하나님 왜 이것밖에 허락하지 않으신가요?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비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일도 저 일도 너무나 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모든 땅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받으시고 사냥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나와서 예배를 섬기는 일도 중요한 것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조용히 정소화하고 또 뒷정리를 하고 또 행정리를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을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른받은 이 자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 우리가 거니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적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버스를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분들에게 도전하시기를 여러분 내일 아침 여러분이 버스에 올라서 손님을 태우기 전에 문을 닫고 빈자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내가 이 버스를 운전하는 8시간 동안 이 버스를 성소로 선포한다.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나를 통해서 그리스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버스 기사분들에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목사님의 이 도전하는 말씀에 웃으면서 이 목사님을 마치 미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분, 한 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에 올라타서 문을 걸어 담그고 그 공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축복하며 이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선포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올려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우연히 그 목사님이 그 버스에 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버스를 운전하고 계십니까? 성소를 운전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기사는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성소입니다. 성소를 운전하고 있고 말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성소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날마다 내 버스를 내 성소로 바꾸자 내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버스를 운전하는데 정말 몰상식한 그런 승객이 탄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데 중간에 내려달라고 갑자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버스 기사가 듣지 않은 채로 계속 운행을 했더니 그 승객이 말도 안 되는 거친 말로, 거친 욕설로 그 버스 운전기사를 모욕하고 또 비난하여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평상식 같았으면 동일하게 가진 욕으로 그분을 대하고 또 아주 그 버스에서 쫓아내고 했을 텐데 하나님 마음 주신 것처럼 그 버스를 성소로 선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려가기를 딸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니 그 버스 기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 것이고 그 순간을 버티고 이겨내고 다음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서 그 승객을 오히려 축복하며 오늘 하루 축복하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쁘고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십시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승객을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 버스 기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버스 기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버스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으시고 그가 운행하는 버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건의는 그 땅 우리가 부른받은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질 때 모든 땅들이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직장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학교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건의는 모든 공동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했던 가난한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세워내는 그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온 백성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들어갈 때 그 땅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시니 날마다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땅이 좋은 것임을 그들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내게 가장 좋은 곳임을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방경계 가난한 땅의 땅을 그들이 소유한다 누렸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땅은 여전히 척박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그들의 미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이 나아가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오니 하나님이 늘 돌보시는 곳이오니 그 땅이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완벽한 곳이고 가장 아름다운 산지임을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 그 땅이 축복받은 땅인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걷는다 했지라도 순이 함께 계신 곳이오니 그것이 천국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다 했지라도 함께 계시는 주님 그분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니 하나님 내가 건의는 이 땅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고백하시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이미야마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감사가 끊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산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로 마이미야마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삼대시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 서편 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이방 민족의 문화와 삶을 따라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온전히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봄하였습니다. 그 사명을 그들이 이루지 못한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국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땅 우리의 기도가 닿는 곳 그 모든 곳을 우리의 땅으로 우리의 경계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의는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줄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학교와 공동체 또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을 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성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격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한 곳 우리가 기도가 닿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경계임을 믿고 하나님 그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이래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Уico 하나님의 skiing